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진 부문 한국포토저널리즘 학회장상 이종렬 귀환은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. 2015년 12월 2일 한국포토저널리즘 학회 회장 양종훈 축하드립니다.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진 부문 한국광고사진가협회장상 조수희 귀환은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. 2015년 12월 2일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회장 김명규 축하드립니다. 큰 박수 해주실까요?